괜히 울척한 날에 술 많이 가깝니가 생각나 우리는 그때 우리도 아름다워 온생각 오손준의 프랭 카메라 들어오세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어 뭔가 가지가지 해주셔서 난 좋아 아 그래요? 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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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운데로 쓰고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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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는 나한테 기타를 배우는 동생이야 나랑 안 지는 거의 10년 정도 됐고 여기는 강하윤 선생님이고 나한테 기타도 배우면서 보컬리스트 가수고 이 친구가 예아가 성아애를 되게 좋아해 이름도 비슷한데? 제가 개명했어요 진짜요? 어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가수를 좋아해서 개명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 성이 뭐예요? 이 이예하 성은 개명할 수가 없더라 성을 개명하려면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더라 성을 꿈이 언젠가 송아애와 같은 무대에 쓰는 거래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수고스럽겠지만 요즘 성아애가 부르는 노래들을 좀 너한테 레슨 해달라고 했고 네 그럼 이제 레슨을 시작할게요 네 이제 뭘 하면 돼요? 일단 목부터 풀어야죠 목부터 풀어야죠 아 아 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엄마 그런 거 말고 4단고 립 버블이라고 싶어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 네 일단 보고 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레슨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요즘 일이 없다고 들어서 네 일이 없는데 왜요? 없을 수도 있죠 선생님 일단 선생님 노래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 그럼 우리가 먼저 할게요 네 들어갑니다 이제 밤을 지새고 나 괜찮아졌어 눗으면 네 얘기도 해 우후 우후 깨니 울적한 날에 우후 우후 우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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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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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훎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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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끔 니가 해봐 가끔 니가 생강 얘가 지금 목이 가가지고 원래 더 잘 아는데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일단 어때? 지금 우리가 어때? 일단 음정부터 우리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다 솔직히 나는 기타를 전공해서 응감이 좋잖아 너무 엉망으로 부르니까 헷갈려 진짜 내가 이런 적 처음이야 내가 사실 최근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노래 못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가수들하고만 상대를 하니까 아까 립밥 그거 한 번 해볼게 일단 우리 목을 풀어야 되잖아요 아아 아까 그 아빠 엄마 말이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엘리젤이 위하여 빠라바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돼 이게 노래에 도움이 돼? 리버브를 하고 말장난하지마 이게 노래에 도움이 돼요? 되죠 노래에 도움이 된거에요? 다시 한 번 숨만 한 번 불러봐봐 시작 아니 좀 더 해야죠 몇 번 더 해야죠 하나 둘 한 번 숨 마시고 한 번 더 아 진짜 다른것 좀 하면 안돼? 진짜 지긋지긋해요 노래 못하기만 해봐 노래 괜히 울적한 날에 술을 많이 마신 날에 거의 연락할 뻔했어 오케이 뭐가 문제에요? 얘가 뭐가 문제인거에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우리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뭔가 우리 숨소리를 약간 섞어볼까요? 아 이런 숨소리로 노래를 섞어서 딱 섞어보라고 아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쳐주세요 알겠어요 할게요 수많은 밤을 지새고 난 괜찮아졌어 웃으면 이 얘기도 해 오케이 허세를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잘 봐 수많은 밤을 지새고 괜찮아졌어 웃으며 내 얘기도 웃으며 내 얘기도 아까 이런거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네 난 괜찮아졌어 난 괜찮아졌어 웃으며 내 얘기도 해 크게 좀 불러 안 들려 그래 크게 크게 안 들려 니가 안 들린다고 왜 그래 진짜 이래가지고 너 뭐 똑바로 살 수 있겠어? 내가 또 하나 궁금한게 이제 통화에 돌아서 니 소식이라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니가 한번 불러줘 반대 소중에서 고마워 말하겠었던 우리들은 이제 많이 듣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봐 이렇게 잘 사는게 렘너의 espère 나만 기튼 extra 갖 질러 혀좀 scientists 무료 실질적으로 갖고 가anyrom 고음을 하고 싶은데 고음이요? 전부 다casting 고음 되게 잘 들렸어요? 고음 할 때는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목에 핏돼서거든요. 기타 눌러주세요. 노래 한번 해볼게요. 무슨 노래예요? 겨울비요? 겨울비 해야죠. 말씀해 주세요. 수많은 밤을 지세요 먼저. 너무 지긋지긋해요. 수많은만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말고 다른 것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후렴만 갈까요? 후렴 후렴. 가끔 네가. 가끔 네가 먼저 하얘 씨가 볼게요. 하얘가 아니고 얘 하지? 하얘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하얘 씨는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얘는 불러주세요. 처음에 하얘는 불러주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예아는? 하얘 씨로 불러보세요. 하얘 이래봐. 하얘 씨. 우와. 왜 예아를 하얘 씨로 부르세요? 사람 이름 가지고 부르면 안 돼요. 아니 그 처음에. 진짜 하얘 씨가 혹시 이거라도 보면 보소 들어와요. 맨 처음에 그게 너무 인당 깊었어. 이름을 바꿔. 네. 가끔 네가 생각나 우리는 겨울빛처럼 아주 잠깐 매일이다 눈으로 변해가는 게 하얘 씨 이렇게 해볼게. 뭔가 좀 지금 뭔가 점점 아 이렇게 짓눌리거든요. 뭔가 계속 선생님이 좀 같이 좀 불러줘요. 그거 같이 불러줘요. 얘가 말기를 잘 몰라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무슨 말이야? 불러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같이 불러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가 계속 중국 crunchy Let it GO flux rere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 아무튼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 정도 레슨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대로잖아요. 왜 바뀌지가 않냐? 아니 어떻게 40분간에 사람 사랑받아요 아니 40분 50분이 지나도 레슨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1시간 레슨 받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내기할래요? 오늘이 아니라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 팁을 주세요 얘한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거랑 동일해요 일단 지금은 그거 순결 하나 씨름으로써 뭔가 좀 더 음질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좀 더 가벼워지고 그냥 아 이렇게 부르면 너무 무겁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수많은 밤을 지새고 난 괜찮아졌어 웃으며 네 얘기도 해 3, 2, 1 괜히 울적한 날에 술을 많이 마신 날에 거의 연락할 뻔 했어 가깝니가 생각나 우리는 겨울빛처럼 아주 잠깐 내리다 눈으로 변해가는 게 겨울빛 사랑을 닮아 오늘 비가 내리면 오늘 비가 내리면 널 만날 것 같아 아니 널 만난 것 같아 온 세상을 하얗게 덧칠한 너처럼 그대 우리도 아름다워 그대 우리도 아름다워 온 세상을 너무 많이 내리지어 내가 너무 좋은 아까 기타 코드를 조금 틀렸던 게 예아가 갑자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코드를 좀 틀렸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당황했던 게 와 진짜 레슨을 이렇게 한 시간만 봐서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오늘 레슨 전에 말을 못한 게 하나가 있어. 예아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하예. 이라며. 예아가 사람들이.. 오빠가 얘기하자! 예아가 얼굴이 워낙 하예. 그래서 예아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하예로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근데 성이 이씨가 아니라 송씨.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레슨을 할 때는 노래만 듣지 말고 가수를 체크하라고. 아니 그래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왜 가수를 모르는 거야? 이름 알잖아요. 아니 진짜 몰랐어요? 잠깐만. 내가 유튜브 좀 종종 보라고 하잖아. 설마 나오겠어? 설마 나오겠냐고. 모래카메라였습니다. 아 근데 내가. 너무 대상목이다. 어떻게 속여보니까 어때? 이게 너무 죄송했어요. 아까부터. 아니 실제로 송아영 씨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3 heads. 고생하셨습니다. 3 dep장에 주셨어요. 미소원을 따로 오고. 고생하셨습니다. 비쇼. 왜 이렇게 많이 걷는데. 성하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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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준의 프랭카메라